냇가 흘러? 어 그래그래요 저기 좋다 오리백숙 오리백숙 목사발 아 목사발이 아니라 도토리목 쿠쿠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기 혹시 용인 한국민속촌입니까? 아니 아니 깔팔 시키고 와 어? 네 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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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여기 어 어이 좋다 에이 라이프야 여기 성벽 같은거 때문에 저기 냇가가 바로 앞이 아니야 저기 위쪽이 내꺼야 내가 여기 안간다니까 그냥 저 물 흐르는 소리만 듣자 사운드로만 듣고 그래 뭐 발을 담그긴 담그냐 오리백숙 맞아 아 저 자식은 내가 몇 번 얘기해 아 정말 이제 좀 알아야 될 때 아니야 제 차 확인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지 계곡은 저기가 계곡이야 어? 여기가 보이는데 차 있어요 자리가 여기 계곡자만 차지해 자리가 어 맞아 맞아 근데 여기 또 저기 괜찮네 계단이 또 있어 그래도 왔으니까 좀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에어컨 없어도 돼 시원한데? 어 시원한데 여기 자연바람 자연바람 또 더 시킬 거 없죠?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주문이 안 들어가니까 아 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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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는 뭐 브레이크 타임이라 상관 없을 거야 야 미쳤다 해물파전이 30,000원 도토리묵 25,000원 와 와 막걸리가 있어요 근데 소주 맥주 차가 동동주 막걸리 있네 동동주랑 막걸리랑 뭔 차이 있나 동동주 몰라요 고택 찹쌀 생주? 고택 찹쌀 생주 쳐봐봐 내가 봤을 땐 저거 막걸리 위에 그 엄청 맑은 부분 그걸 거야 야 그리고 자리 좀 줘봐봐 저저저저저 저기 응 두 개 두 개 가세요 응 아이고 저기 혹시 고택 찹쌀 생주 저게 그 어떤 술이죠? 막걸리 위에 맑은 그죠? 예 저거를 그 750ml 짜리 하나 주세요 예 막걸리보다는 저게 낫지 어 배경이 응 응 영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아니야 여기 하나 어 생주 750ml 생주 750ml 물을 찐 이용하네 에어컨 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엄청 시원해요 네 다연바람이 있어가지고 네? 아니 아니 저 방송 가고 있어가지고 네 엄청 시원하네 네 네 네 음식이 나와야 되니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바로바로 나오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낙선제 네 괜찮죠 여러분들 다 이용을 또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육값이지 약간 아쉬운게 누룽지가 아니긴 한데 누룽지 메뉴도 있던데요 왜 누룽지를 안 했어 누룽지 백수 네 누룽지 백수 누룽지 백수 있죠 누룽지 오리백수 네 그거는 오리백수 그것밖에 탄백수도 있어요 아 아 알겠습니다 백수 닭다리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아 알았지 이거 탁기 응 가져와야 될까 이건 이따가 네 불 붙여놓고 나중에 다 되면 그때 하자 지금 불 붙어있어요 아 그러니까 응 메뉴 다 되면 가져온다고 보여주려고 아니 불이 붙어있어갖고 여기 좀 답답할 수가 있어 응 일단 도토리묵부터 좀 먹고 응 저기하자 고맙습니다 라이프야 좀 받아 뒤에 뒤에 응 수저가 안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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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저 있어요 이거 엄청 비싸네 그 750ml에 18,000원짜리 고텍스 찹쌀 생쥬래 찹쌀 생쥬래 찹쌀 생쥬 다 뜯어가지고 그냥 시원하게 씻고 걸자 그냥 시원하게 씻고 걸자 이거 뭐 어차피 지금 이 시간에 방송해봤자 뭐 상관없어? 많이 저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씻고 걸어버려 하비 하비 시사시사기 아이고 이거 누가? 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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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르기 형님 예 맛있게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랄프님께 짜증그만 내세요 시볼색이야 알겠습니다 우리 형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식구를 걸게요 여러분들 야 이거 고텍 찹쌀 생쥬 이거 완전 막걸리 가만히 놔두면 밑에 이만큼 쌓이고 그 위에 올라와 있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엄청 맑거든 이게 약간 청주 그리고 그 그 그 뭔 느낌이라고 되지 청아 어 그런 느낌이야 근데 훨씬 더 야 향 좋다 이거 오우 그냥 맑은 그냥 완전 맑아 어 완전 맑아 그냥 자 이거를 한잔 빨자마자 바로 야 근데 이게 2만 5천원 그 드실때 걸게요 지금 걸어요 아직 아직 또 이런 나물들이 또 저기니까 5개 10개 주네 그러면 이거 묵 한게 2,500원이네 하하하하 아니 아니 또 자연산 무기니까 어 이렇게 해놓고 씻고 걸어주세요 예 자 여러분들 한잔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씻고 갈게요 하나 둘 셋 걸었습니다 한잔 와 미쳤다 무슨 맛인가요 와 비신다 이거 비신다 이거 이거 음 먹어먹어 응 네 얘기해야겠다 뒤에 있을까스 아 맛있다 이게 무슨 약간 뭔 나물 같은데 내가 볼 때 취나물 같은데 음 약간 약간 쌉싸름하면서 그 그 깻잎 같은 느낌 음 근데 이거 들기름에다가 딱 해가지고 완전 한정식에서 먹는 맛 신 거 없어 나 신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런 거 묻힐 때 그냥 딱 딱 어 음 음 음 와 삐음 먹어봐 그래 이야 떼음 개맛있어 많이 넣어야 돼 많이 넣어야 돼 이거 맛도 안 나 맛도 안 나 그러면 딱 이 정도 먹어봐 뒤져 뒤져 맛있어 떼음 이거야 아마 더 달라면 더 줄걸? 이거 이거 모침 와 찌른다 이거 와 술이 그냥 술술 들어가네 응 자 한잔 더 바로 아 떼음 자 그거 좀 켜놔 별풍선 저기 음 아 아까 하라고 했던 거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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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맛있다 제가 봤을때 둘이 다 못먹어요. 100% 쌓아야 돼. 왜 안나오니? 웹URL로 해야될거같은지. 이건 도전 미션이고. 도전 미션이다. 애호박이 이렇게 맛있네. 차음아. 죽인다. 반찬들도. 유아릴로. 슬슬 많이 맛있다. 다 수제야. 싹 다 수제. 너무 맛있다. 오리도 엄청 맛있겠지? 오이무침으로. 오이무침으로. 힘드린거에요. 맛없는게 없네. 다 맛있어. 다 슴슴해. 다 막도둑이야. 싹 다 들기름으로 돼있어. 한거 맞아. 오이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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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음. 오이무침. 맛있네요. 오이무침. 아아. 야아. 나오고있어 지금. 어. 나오고있네. 방송 잘 나오고있어. 응. 알로에님 에드벌룬 두개 감사합니다. 알로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래걸리는거야? 네 여기 옆에 지금 끓고 있어요 왜 한개니? 이거 이제부턴가봐요? 그냥 등수로 나오는거 그거를 켜 그냥 그거 보지 말고 응? 네? 등수로 나오는거 있잖아 예 여기서 켠거잖아요 그니까 등수로 나오는거 그거 켜라고 없어? 응 알았어 후 응 응 그만하고 계속 뭐 계속 응 아 유순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кам ute 먹읍시다. 이거 근데 불... 풀파워로 해놨어. 아 풀파워로. 이제 끓기 시작하네. 오케이 오케이. 드세요. 야 근데 이게 가격이 사악하긴 하다. 어? 도토리 무기마켓 막 그렇게 대단히 뭔가 와 이거 좀 다르다. 그런 느낌은 없거든. 윤솔 님이 여캠 아니? 여캠이에요? 윤솔 님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다. 아니야? 아 근데 이게 생주가 이게 진짜 기가 막히네. 어. 이름이 고택 찹쌀 생주. 어. 750ml에? 18,000원짜리. 잠시만요. 아. 이거는 약간 청아 같은 맛이야. 청아. 어. 아 근데 진짜 이게 자연바람이 뒤진다. 이게 산이라서 그런가봐. 자연바람이 너무 좋다.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을까? 여기가 고산지대인가? 옆에. 옆에. 저. 내까라서 그런가봐. 음. 그리고 잔이 이게 그립감이 뒤지네. 어. 마치 정말 신선 노르마는 것 같네. 어. 여기 오니까 약간 그거 생각난다. 그. 부담거래. 아유. 요즘 뭐 김 기자용으로 열과선을 다해서. 어. 두 번 해드려. 그 연기 있잖아. 한잔할게요. 와. 진짜 미쳤다 이거. 술 잘 골랐네. 그냥 막걸리 먹었으면은 그 밑에 떠있는. 그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 쌀 건더기랑 같이 먹을텐데. 한표야. 먹어. 뭐하고 있어. 야 형 혼자 이거 다 먹잖아. 진짜. 집념의 사나이다. 그거 안 나와도 돼요. 아저씨. 진짜. 미친놈이다. 고영빈씨. 네? 고영빈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고집이 셌어요? 예? 아니. 해야죠 이거. 아니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그냥 저. 하면은 되지. 이 자식이. 괜찮어. 안 나와도 돼. 이것만 해보고요. 그래. 마지막 시도까진 해봐. 고씨고집이 거의 고길동급이야. 어. 나 이 집념이 참 대단하다고 봐. 주스 제대로 안 썼나 봐. 이 이후로 뜨는 것 같아요. 이 이후로? 내 스크러스님. 레드벌룬 한 개 감사합니다. 소 드실까? 없을게요 그냥. 소 드세요? 그니까. 그니까. 그게 딱 뜨면 좋은데. 그치. 내용만 볼 수만 있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드세요 고영빈씨 네 좀 드시라고요 야무지게 좀 드세요 이거 자주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건 맞아요 야 아 죽인다 도토리묵 맛있네요 이거 한번 보여 드리자 가볼께요 그대로 한번 보여줘 한번 쓱 보세요 여기 부추에다가 이거 오리모가지에다가 기가 막히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성에 구성이 9만원이에요 이거 어때요? 어? 괜찮은데? 응 이렇게 음식까지 나오는 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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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근데 나는 이제 내가 오늘 별풍선도 많이 받은 것도 있고 막 그렇지만은 뭐 기대 없이 방송 키긴 켰지 근데 나는 이만큼 쓸 생각을 하고 왔지만 사실 이 현실을 알려드리는 게 맞긴 해 어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네 응 응 응 응 응 아 근데 좌시가 앉으니까 확실히 다리가 저리네 응 홀도 있단데 아니 홀에서 먹는 건 진짜 아니지 야 이거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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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어떻게 자연바람을 이렇게 맞힐 수 있는 곳에 두고 이거 다 먹어버려 응 응 그 다음에 쫙 넣어가지고 이제 먹어보자 아 맛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제가 지금 술 이만큼 먹었거든요 세 잔인가 네 잔 먹었는데 아 찍기가 딱 오르네 도수고 하나 보자 고텍 찹쌀 생쥬 12도 에탄올 함량이 아 잠깐만 12%? 에탄올 함량이 12%이고 그냥 뭐 도수는 안 나오네 아 아 아 막걸리는 좀 들이부면은 갑자기 확치해 그리고 내가 이걸 고른 이유가 그냥 막걸리 같은 경우는 틀음 계속 나오면서 속이 부대끼어 진짜 웬만큼 위장이 괜찮은 건강한 사람 아니면은 이거 먹고 나면은 가버린다고 근데 얘는 이제 막걸리를 사가지고 그대로 놔두면은 몇 시간 놔두면은 밑에 이렇게 가라앉아 녹진한 그 그게 그래서 그 가라앉고 그 위에 이렇게 떠있는 것들 건로만 그걸로만 지금 750mm가 된거야 얘는 어 잡내도 안 나고 되게 깔끔하긴 하지 어 청주같은 느낌도 좀 들면서 언제까지 끓이래요 특유 virtues 우와 이거 부추 보니까 내가 못 참겠다 응 이 부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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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limeter 못 참아 야 이 부추봐 미쳤다 미쳤어 크으으으으으으 ministry 부추에다가 한 잔 생각났다 이렇게 먹는거 처음보지 소금 위에다 조금 뿌려가지고 찔겨서 이게 또 잘 안짤려요 근데 딱 먹기좋게 먹으려면 아예 안짤린다 대리 불러줄까? 한잔 할래? 아니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십시오 저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와 맛있어요? 응 니꺼 그걸 줘봐 김기수구 소캣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거시발 진짜 싸가지 없네 왜 또 그러세요 왜 그렇죠 그정도만 먹을게요 너무 많이 마시고 네 동과 다르다 음 음 이게 고기 아니에요? 음 고기인데 백숙맛이네 부추에서 이제 고기 좀 떠봐 야 이걸 나한테 줘봐 빼버리고 나 찍고 있을테니까 고기도 이렇게 하는 과정도 보여줘야 되거든 아직 아직 시작 저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퍼요 그냥? 형이 나한테 아니지 아니지 형이 사실하니까요 아이 정말 정말 할 줄 모르네 아니 고기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저 저 저 불 좀 줄이고 이게 뭐니 아이 이거 정말 어 목 응 그리고 닭을 딱 이렇게 아예 한 마리 딱 집어가지고 거기다 넣어 자 한 마리를 집어가지고 이게 한 마리 아니에요? 응 한 마리 한 마리 모가지도 넣었나 해? 응 일단 건져 다 뺄까요? 다? 응 크다고 올이라든지 일단 건져 봐 응 박스 해라 박스 와 와 띵 그렇지 와 이거 제가 봤을 때 한번에 한번에 올게요 좀 빡셀 것 같은데요 아이 가능해요 이거 가능하다고요 이게? 답답하다 답답해 줘봐 숙련된 전문가 야 줘봐 윤교수님의 줘봐 윤교수님의 그렇죠 시현을 보겠습니다 제가 딱 봅니다 야 이거는 큰 불 이렇게 딱 눌러서 잡아가지고 그대로 끌어올리는 거야 인마 이렇게 해가지고 얘부터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 올려 들어 올려가지고 그대로 넣는 거야 이 바보야 어? 야 이게 어렵니? 식잖아요 아니 원래 식혀서 먹는 거야 이 바보야 닭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거 다 국물 우러나올고 우러나오고 다 했는데 바보야 꼬리입니다 이거 완전 바보 아니야 이게 이게 뭐가 어려워 바보야 왜 다 빼시죠 원래 닭은 이렇게 꼬리야 꼬리 다 빼서 먹는 거야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식힌 다음에 거기 건져 먹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가슴살이나 이런 것들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죽이랑 같이 해가지고 먹는 거란 말이야 밥만 꺼내라는데 존나 빡빡해진다는데 이렇게 먹으면 아무튼 숙련된 조교의 시범 잘 봤습니다 답답하네 정말 여러분들 이게 맞아? 나 괜히 지랄하는게 아니잖아 그래 안그래요 이걸 못 건져고 있으니까 이거 좀 건져야 그랬더니 너무 무거운데요? 어떡하죠? 이 상황을 연출하기 위한 이 상황을 연출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요 그렇다면 당진은 정말 제대로 된 매니저입니다 그렇지 예 해가지고 일단 다리 하나씩 먹게 이게 다리 이게 다리 여기 다리 딱 나오죠 사이즈 나와요 안 나와요 넓적 다리 대세요 대세요 해가지고 소금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란 말이야 답답아 불을 줄어넣을게요 응 그리고 여기 줄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넣어먹는 거죠 여기다가 어 그렇지 어 내 닭다리는 어디갔니? 아 여기다 여기다 응 오리 오리다 오리죠 오리 사실 오리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어 딱 이렇게 돼있는 이 넓적다리 이거죠 응 이거죠 이거 응 이거죠 이거 날개죽지만 이렇게 네가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반전하고 나머지 건 다 찢어서 넣어야 돼 응 그러면 죽이랑 먹잖아 그게 극악이야 오리가 질긴가요? 이렇게 오리가? 오리는 원래 조금 질긴 느낌이 좀 있어 육지 하나 있는데 익은 거 맞겠죠 이거? 분홍색 아니 이런 분홍색인데 이 생고기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분해가 이렇게 안 되나 원래 이게 슥하면 슥 찢어져야 돼 이장나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식어요 빨리 드세요 그냥 너는 나이를 먹어도 이제 뭔가 좀 폐급의 향기가 사라지질 않네 네 제가요? 한 번씩 나와 폐급의 향기가 그런 거로 재미를 주는 거예요 네 가만히 앉아서 그냥 수박도만 하고 맞지 맞지 그것도 맞아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닭다리살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잘라놔 어? 딱 잘라놓잖아 네 이 느낌이 이 닭다리 이 오리 다리에 단면부가 딱 이렇단 말이야 이거를 그냥 소금을 담백하게 한번 딱 찍어 그리고 여기다가 뭘 하냐 다 필요 없어 이거 맛있더라고 무채인가요? 무채 같기도 하고 뭔가 되게 무말랭이 같은 무말랭이는 아니고 되게 맛있더라 담백하고 여기 진짜 간이 안 쎄 딱 이렇게 하나 딱 얹어가지고 그대로 술 한잔 그대로 코로 날숲을 내시면 안 돼 왜 술 냄새가 나버리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막거리에서 족땡이란다 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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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게 뒤져 음 김기수구소캣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랄프님 저번처럼 소리 끄고 패드립 들으시겠어요 그거 내가 봤을 때 그거야 양꼬치집 갔을 때 짜사이 같은 느낌이야 먹어봐 응 맞네 그치 짜사이 느낌 나지 저 양꼬치집 가면 짜사이 무지하게 먹거든요 그거 하나 더 꿀팁 낙선제 오면 이 오리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벌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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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딱 그 껍데기 응 껍데기랑 살이랑 적절하게 싹 잘라 그 상태에서 부추를 돌돌 말아 부추 야무지게 돌돌 말아 어 그 상태 딱 짚고 있죠 여기서 고추장아찌 이거 좀 가위로 좀 잘라줄래 여기 고추장아찌 이걸 잘라요? 응 그렇지 고추장아찌 하나 싹 마우 고추장아찌 같이 싹을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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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응 고추장아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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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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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이런라 에 이거 이게 뭔가요? 섹스 저 음식이름은 섹스인데 이건 성교야 이거 진짜 신성한 성교 저 음식이름은 섹스라고 죄송해요. 진짜 섹스입니다 찹쌀 생주 싹 따라가지고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만원에 팔아도 나는 먹어 남한산성까지 오기가 힘들면 만원에 팔게 그럼 난 만원 내고 먹겠다 그걸 이렇게 한 잔하고 뒤져 뒤져 와 미쳤다 이거 와 한 돈씩만 쓸 생각으로 온다면 저는 진짜 와서 먹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다르네 어디서 이거 못 먹어 이거 진짜 가야 와야만 먹을 수 있는 예 진짜 오리 다리살 놓고 여기다가 직접 담근 김치 그대로 위에다가 싹 얹어 부추 살짝 꺼내가지고 위에다가 말어 말아버려 숟가락에 묶여있죠 숟가락에 묶여있죠 이대로 숟가락에 묶여있죠 이대로 음 음 음 음 음 와 음 음 음 아 이거 진짜 짜사이에 흉내는 게 맞는 거 같아 너가 봤을 때 형은 진짜 푸드 색서가 맞지 않니 형 그냥 색서 예 모든 걸 유린하는 남자 예술이다 예술 미쳤다 와 하트 윤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윤슬님 고맙습니다 근래에 배던 방송 중 가장 들떠 보이시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두 번 세 번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우리 윤슬님이 닉네임도 아주 예쁘세요 윤슬이 뭔지 알아 윤슬 몰라요 바닷가에 이렇게 햇빛이 비추면 거기 이렇게 일렁이는 햇빛에 딱 일렁이는 그 빛나는 게 그걸 윤슬이라 그러는데 멋진데요 멋진데요 맞죠 여러분들 그거 윤슬이래요 그냥 이름이 났는데 맛있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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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윤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헐 대박 아시는구나 완전 감동 나는 모르는데 다 쳐봐 진짜 학교보다 인터넷에서 배운 게 더 많아 학교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면 선생님 딱 그래 윤태훈 그럼 선생님이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이번에 사실 선생님도 몰랐던거지 음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보다 생각해보면 그때 선생님 나이가 평소보다 지금 어릴 테니까 맞지 그게 맞네 아 집에 내가 세파트 한 마리 키웠으면 이거 그냥 주는 건데 하하하하 환장하는데 이거 아 익힌 건 주면 안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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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윤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누구 좀 똑같나 그래요 우아 물결표 물결표 백과사전이 오리백숙을 먹는다 음 음 아이 뭐 백과사전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지식이 그냥 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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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얕지 음 음 벨이 없어 으 으 으 배가 배가 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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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뭐... 배가 씨를!!!!!!!! 배가 같애 뱍 아 와 티르키 와 내가 베트남 다녀오고 베트남 가정식 먹고 이러면서 와 진짜 음식 맛있다 뭐 이거 저거 많이 먹어봐야겠다는데 한식만 한 게 없다 정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참냐고 여기다가 그대로 짜사이 싹 얹어가지고 여기다 소금 살짝 막 녹아가지고 하 무생채 느낌이 아니야 이거 뭔가 다른 거야 약간 녹악 느낌 나 어 녹악 같아 녹악 응 아 아 아 아 아 스팸 하피하피하피 하피하피 하피하피 아 Police 너무 고맙습니다 부탕 하나 드린다고 범죄와의 전쟁 최민식처럼 드셔달라고 그건 좀 아닐 것 같아요 오리 왕건이 좀 많더만 오리 왕건이 있는데 너무 크지 않냐 가위로 좀 잘라야 돼 습 잘라가지고 말이야 감사합니다 짜자이가 미쳤다 와 진짜 맛있다 무조건 부추랑 싸서 먹어 부추를 돌돌 말아서 부추 씹으면 나오는 그 진액 동갑이죠 동갑이다 와 와 왜 오리 갈비떼를 뜯고 있어요 이거는 통장으로 먹어야죠. 맞아? 응. 목도 제가 먹었어요. 목이래. 저기 뭐지? 저기. 골반? 엉치뼈? 네. 살이 없더라고요.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여기 단점이 하나 있어. 다리가 저려. 아저씨? 어. 다리가 너무 저려. 어. 어. 다리 자라. 야 닭다리 하나로 이런 퍼포먼스가 나왔는데 이거 우리 다 못 먹고 남겨가야 돼 싸가야 돼 싸가야 돼 포장해가야 돼 왜요? 아니 이걸 남겨 어차피 남길 수밖에 다 못 먹어 왜요? 4인 기준이야 4인 기준이야 맞네요 3인 1인 4인 맞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국물 미쳤다 근데 국물 미쳤어? 휴대 CEOs 수건 좀 갸산자 약간 수명이 1년 늘어난 느낌이에요 한 번 먹을 때마다 끝 분명film 국물 먹을때도 숟가락으로 먹지 불을 떠가야지 금방 쉬어요 그걸로 먹어도 괜찮아요 해가지고 입을 안 떠요 국물 계속 뒤죠? 네 국물 한번 보여 드려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근데 지금 불을 좀 꺼나가지고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약이다 약 약 맞아 약이에요 먹어볼게 한번 쥐약이라고요 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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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이에요 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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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먹는거에요? 응 죽 먹을때 쥐약 근데 일단 이제 우리가 해야할게 있어 장갑을 안주로 달라고 해 여기 별이 없는게 좀 신기하네 휴대폰으로 타고치라 아까 뭐 왔던데 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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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안 담아서 그래 쥐약 싹 한장 하시죠 아 진짜 나물 잘한다 아 남백해 맛있네요 무엇보다 자 이제 위생장갑이 오면 이제 닭다리 두개 하나씩 뜯었는데 오이가 진짜 크네 9만원 할만하다 진짜 커 이거 되게 미세하게 닭곰탕 마냥 다 찢어가지고 이 안에 넣고 거기다가 찹쌀죽 요거 그대로 넣어가지고 휘휘 저어가지고 한국자씩만 딱 먹고 나머지 딱 싸가가지고 집에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딱 이제 집에 이제 큰 볼에 그 저기 그 웍에다가 옮겨 담아가지고 팔팔 끓여가지고 거기다 후추 좀 탈탈탈탈 넣고 소금 좀 한꼬집 넣고 해가지고 거기서 딱 저어가지고 컴퓨터 하면서 아 이건 뭐 뒤진다 뒤져 줘봐 예? 형이 하실거에요? 같이 해 두개? 한쌍? 아니 한쌍만 가져 한쌍만 가져 그럼 너는 이걸로 갈게요 그렇지 현오틱기를 가져왔다 이만 하나 찢어야 되는데 일단 큰 덩어리들만 아니야 너는 그냥 저거 국자로 적고 있어 이거 좀 먹기 좋게 이렇게 이게 다 사리잖아 이거를 좀 깨끗한 그릇에다 옮겨 담아야 되니까 이거 괜찮네 여기 여기 다 찢어 오 질기겠다 응 다 찢어가지고 아줌마들 뭐 저기 미나리 따듬는 것 마냥 이따 하면서 또 소화를 시키는 거야 부추는 잘라도 될까요? 부추 잘라도 되지 잘 안 잘릴걸? 이렇게 해야 나중에 죽 먹을 때 고진감래를 느낄 수 있어 진짜 한 덩어리씩 입안에 들어오는 그 오리살이 이 살이 이게 또 별미거든 어우 뜨거워 이거 내가 하는게 맞다 내가 열을 내가 뜨거운걸 잘 못 느끼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살 유질률은 없어야지 이게 어디 오리가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살 유질률은 없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이게 Cos ta 소금에 간장에 물을 넣을 수 있어요 소금을 넣으셔봐요 소금을 넣을 수 있을거 같아요 소금을 넣을 수 있어요 소금을 넣을 수 있어요 소금을 넣는게 또 넣을 수 있어요 소금을 넣으면 좋지 않습니다 다 찢어가지고 미쳤다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다 이거 이야 살 많아 살 미쳤다 이거 가위 어디야 가위 줘봐 가위 손잡이 저거 더 자네 잘라낼게요 뼈가 살짝 있거든 이런거 때문에 나중에 먹을때 불편하면 안되잖아 어우 되게 질기네 이거 잘라봐봐 끝에 여기 여기 아 오 내 손 자르면 어떻게 해 아니 이거 이거 이걸 자르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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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을 자르고 있네 나 치킨이 많아졌잖아요 됐어 과일 잘라 절반 어 내가 줄테니까 잘게 잘 저 저기 해놔 이렇게 먹을때 옆에서 이렇게 또 해줘야 예 아 이 사람 먹을줄 아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다 귀찮지만 고진감래에요 정말로 아 띠하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 하필필필필いい 혜윤이 님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물결표 캐럿캐럿 이제 다 먹을까요? 응 얘네들은 그냥 뜯어먹으면 될 것 같은데요? 좋아 좋아 보여드려 한번 띠리리 전부 사료에요 다 먹을 수 없는 계란 다 먹을 수 없는 계란 고기 고기 조화하기 그리고 질겨보이긴 하는데 이게 절대 질기지 않고요 담백해요 가위로 잘해도 좀 질기긴 하던데 아니 그런데 닭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 괜히 오리가 더 비싼게 아니야 똑같나? 응 죽으면 언제 하는거야? 기다려 벌리다 벌리 고춧가루 아 미안해 튀겼어? 네 발라야 될 살들이 너무 많은데 잘 안보인다 근데 뭐가지 살도 위에서 찍어야 돼 이쯤 좀 보인다 국물이 너무 많지 그래서 아직 죽을 안 넣은거야 오히려 좀 건져 먹으려고 약간 어떤 그 처음에 수육 느낌으로 먹었다면 이제는 약간 좀 그 국밥 느낌으로 모가지 살 싹 빼야돼 이게 모가지 살 엄청 많거든 모가지 살 싹 빼가지고 야 보통 엄마들이 이렇게 챙겨주지 나중에 내가 진짜 맛있게 먹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거야 보직한 뇌 보직한 뇌 이게 땀을 흘름만큼 더 맛있을거거든 그럼요 나중에 이제 죽 반 고기 반이 되는거지 국물 국물은 어떤 국물이냐 기가 막힌거지 술 다 드셨네 와 진짜 지금 모가지를 거의 다 드셨네 모가지 안에 있는 저기 연골 그 뭐냐 그 힘줄 그거까지 싹 다 꺼내갖고 다 넣고 있어 쭉 짜가지 더 늦을거에요 술? 다 드셨으면 풀어버리게요 아직 안먹었잖아 뭐 몇잔 남았어? 거의 다 한잔 뭐 두잔? 한잔 줘봐 200ml니 한잔 맛잔나가겠어 여기다 칼국수 넣어서 먹는다는 사람들은 좀 하수야 솔직하게 말해서 왜냐면 뭐 다 맛있겠지 이거에다는 그냥 뭘 먹어도 맛있어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어디 저기 정제 탄수화물 따위가 여기 올라가는거 자체가 굉장히 이거 자체를 배리는 맛이야 여기다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저 누룽지나 저 뭐냐 찹쌀 딱 그 죽 넣어가지고 먹어야지 여기다가 칼국수 넣는다 이거 진짜 좀 바보짓이야 MG행동 MG행동 물티슈 좀 어디 정제한 정제 탄수화물 여기다 넣어 국자 어딨냐 국자 좀 저어라 밑에 이제 탄다 이제 와 고기 다 발라냈다 와 이거 진짜 쉽지 않네 어울리지 않아 국물을 망치는 짓이야 밀가루가 들어가면은 정말 말을 망치는 짓이야 고기 다 국자 여러분 휘젓는 짓이고 줘봐 밑에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저으면서 뭐 못 느꼈어? 이런 것들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정말 같이 못 먹겠네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인삼? 이거를 누가 먹니? 이거 인삼 아니야 탄 게 딱 떠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줄 알았죠 온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싹 건져낼 것들 건져내고 이게 버섯인지 뭔지 딱 알아야 될 거 아니니 불 좀 줄이고 대추물? 어 한 번 난 먹더라도 제대로 먹어야 된다는 느낌 마인드? 그런 게 확실하게 있어가지고 대추도 지나요? 대추 먹어야지 남은 거 딱 여기 남은 또 있다 여기 이거 진짜 먹는거 같은데? 생각하는거 같은데? 누가 생각먹니 빨리 버려 아 정말 왜그러나 몰라 다리가 너무 저린다 사장님한테 후추 좀 달라고 그래 후추 열받는게 벨이 없어요 그쪽에 있나요 혹시? 없어 없어 어..어떠마 전화 있잖아 다리 아파 안잘 전화가 장식이 오리였네 전화가 장식이 오리였네 전화가 장식이 오리였네 으으으 자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고깃국 뼈가 1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뼈가 1도 없습니다 미쳤다 이거 뼈가 1도 없어요 아니 머리 안 감아서 그래 자 이거를 한 곡 잡시 딱 퍼가지고 곡물이랑 조금 즐기고 이제 나머지는 죽이랑 해가지고 만들어놓고 그러고 딱 포장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놔 그 다음에 이제 웍에다가 좀 넓은 웍에다가 딱 쏟아갖고 작은 물에 끓이면서 휘휘 저어 그러면 살아나 그 상태에서 옮겨 담아서 먹으면 찍어 먹는 거 아니에요? 후추? 후추맛이냐? 네 후추맛 좋다 좋다 후추 뒤졌다 너도 지금 나처럼 딱 이렇게 먹어 고기 수프처럼 고기 수프처럼 해가지고 나머지는 저거 넣어가지고 죽 만들어 놓고 집에 가서 싸가면 돼 죽 안 드시고요? 죽 여기서 못 먹지 배불러 저는 배가 안 부르는 거 같은데 대로 좀 만들어 놓고 몇 번 떠먹어 후추맛이 다른가 봐요 이거 그냥 진짜 여기다가 이걸 조금 퍼가지고 넣어 해봐요 후추 와 야 네? 미쳤다 먹어봐 후추 살짝 있어야 돼 야 막 어두워지지 미쳤지? 어두워도 돼 와 존나 맛있다 와 소금 살짝 넣고 소주 살짝 푹푹푹 넣어가지고 고기국이지 뭐야 이게 곰탕 아니야? 곰탕보다 더 건강이 좋은 것 같아 와 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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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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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와 맛있냐 코트야 와 진짜 맛있네요 뒤집니다 음 저 약간 취했어요 근데 네 이거 막자 하시고 더 취하세요 좋아 좋았어 야 맛있냐 드시고 19금 끄도록 하겠습니다 19금 컷 음 음 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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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어 와 국물 어때요? 와 맛있다 장난 아니지 한 번 떠먹을 때마다 숨이 한 번 10일씩 늘어나요 1년이 와 개녹진하다 맞지 고기국은 딱 여기까지 먹고 국물 개녹지네 맛 지린다. 지금 많이 끓여가지고 완전 불어났어. 와 미친 새끼다 이거. 너 먹어야 돼. 너 후추 안 넣은 거 엄청 우회할 거야? 너 이러면 넣어 먹어볼게. 후추는 넣어봐. 이만큼 후추 넣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넣어봐. 그리고 국물 한 번 딱 떠먹어봐. 이 정도도 좀 약간 이게 맞다. 그렇죠. 한 번 삭뺆아주고 후추 가루들이 보입니다. 한 번 삭먹어봐. 다르지? 후추가 뭔가 좀 약간. 후추가 이게 들어가야 돼. 근데 저는 후추가 없어도 맛있어요. 후추가 있는 거 같아. 후추가 있는 거 같아. 후추가 있는 거 같아. 후추가 있는 거 같아. 후추가 만들어도 포장해 갈 거 같아. 아이고 피와이 떠보기는 감사하며 고맙습니다.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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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서 팽이 갚아내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항상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식사라고 볼 수 없으면 이건 거의 뭐 그냥 성교예요. 네. 하. 이거는. 오늘부로 섹스의 사전적인 정의는 바뀌어야겠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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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섹스입니다 여러분. 와. 요거 딱 투하합니다. 이 죽 넣어주고요. 이 국자의 등 부분으로 죽이랑 고기랑. 국물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야. 이런 거 다 퍼진다니까. 아직 덜 불었어. 오케이. 미쳤다. 미쳤다. 정신 나가겠다. 보는 것만으로도. 그 어떤 죽집에서도 이거 못해내.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와. 여기 나무 하나 있다. 엄나무.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비춰줘 봐. 저거 볼 테니까. 한번 가까이서 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의 녹진함. 이 정도의 점성. 고깃국이에요. 고깃국이에요. 고깃국. 이거 먹으면 뒤집니다. 뒤집니다. 이거 먹잖아요. 뒤집니다. 한국잔 딱 퍼서 먹어 볼게요. 고깃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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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한국잔 넣고 포장해달라고. 네. 고깃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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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한 그릇에 3,000원에 팔면 바로 사갑니다. 출근길에 이거 한번 먹잖아요. 아. 고깃국. 이거 좀 속이 든든해서 미쳐버릴 겁니다. 먹어봐. 미쳤지? 이거감자도 들어있던 거 알아? 감자랑 다 녹아가지고 거. 점성이 엄청 짙어졌어. 이거 뒤져, 이거. 미쳤지? 맛있다. 고기 숭덩숭덩 들어갔어서 너무 좋지 않니? 응. 그치? 죽이랑 섞여가지고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졌지? 아까 되게 차가워, 아까 되게 뻑뻑했는데. 고기는 많이 여겨졌어요. 그럼. 내가 괜히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내가 괜히 노동한 게 아니야. 소금 살짝. 소금 살짝.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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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한방이 들어오고, 들어오는 것 같아. 와. 무복리 순댓국 국물 녹진한데 그거 10배야. 다르지 않니? 너무 맛있어요. 그치. 그치. 확실하지. 밑에 눌러붙을 수 있잖아. 여기 이렇게 딱 적어줘야 돼. 나중에 야신구랑 오면은. 흠흠. 아니야, 안 올 거예요. 이거 이대로 재현해라. 아니야, 안 갑니다. 왜 안 와? 왜? 너 비싸? 야신구 여기 데리고 오면 환장하지. 내가 봤을 때. 이거 대추인가? 고기 말고. 대추도 있네. 대추도 있네. 대추도 있네. 응. 달아요? 아니야. 별로예요? 난 찜질방 맛 나. 나 지금 땀 엄청 흘렸거든요, 여러분들. 안 흘렸는데 일단. 나 지금 엄청 흘렸어. 몸에 땀이 지금 장난 아니야? 몸에. 이게 자연산 몸살 감기약이지. 맞죠. 땀은 딱 이렇게 나면서 노폐물까지 같이. 그렇지. 야, 여기 얼마나 자현님 김치에 짓깨벌레가 들어간다. 와, 그러네. 짓깨벌레. 아까 나방도 들어가던데. 말벌도 들어가고, 모기도 들어가고. 아까 저기 실장자리도 왔다 가던데. 얘들이 맛을 아는 거야. 단백질을 좀 많이 넣어주시네. 미래 대차식량 아니야? 그렇죠. 여긴 짓깨벌레. 고기. 고기. 마. 이걸 먹으니까 열정이 생긴다. 열정. 열정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야? 도라필. 그렇지. 싯다 브로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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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와한테와 추추차 추추차 까브레스 이따 브라 맘말라 두어 뒤진다 이 낙선제는 누가 오느냐에 따라 어떻게 먹는지 달려있어 나처럼 젖고수랑 오잖아 그러면 이거 먹을 수 있는거야 젖고수가 아니라 그냥 낙선제 맛있다더라 해가지고 그냥 일반인들끼리 오잖아 이거 이만 못봐 내가 봤을때 오늘만큼은 내가 성시경이여 미치지 않았니 이거? 그치 제가 먹어본 모든 죽 중에 최고지 북숙죽 밑에 거기다가 살짝 그거됐거든 늘러붙었거든 이게 살살 긁어내가지고 나중에 약간의 그 어떤 그 살짝 어떤 고수한 탄맛? 이런게 나면서 이거 먹으면 집에다가 전자렌지 끓여가지고 나중에 되면 살이 엄청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약간 장조림의 고기결처럼 엄청 실고기가 돼 그게 이제 전체에 다 우러나는거야 그러면 국을 이걸 뜨잖아 그러면 찹쌀 반에다 고기 반 정말 말 그대로 녹아버려 고기가 그때 그거 딱 뜨겁게 데워가지고 먹잖아 귀지는거야 그거 뭔가요? 이거? 정말 섹시 섹시 흐름에서 더 좋지 않니? 소금 안넣거든 딱 적당한거 같아요 그치? 예 예 애초에 소금반 안해도 녹진하고 찐해요 맛이 그치? 엄청 많이 흐려가지고 응 거의 이거는 지금 10전 대보탕이야 거의 이상인거 같아요 어 왕들이 먹더라구요 마치 오리가 자기 자신을 살신성인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액기스까지 다 뽑아낸 느낌 어 와 와 와 와 와 이거는 오이니 와도 돼 오이니 와 미쳤다 여기 아 나 이제 그만 먹을래 싸워져 이제 응 이거 포장해달라 그래 응 오 어우 너무 배부르다 어우 개같이 배불러 소화제 없니? 소화제는 집에 있습니다 소화제는 집에 있습니다 모르면 배워야돼 이거는 한 그릇만 더 먹을게 야 나 이거 잘 먹네 맛있어요 야 너 이러다 60kg 되는거 아니니? 이거 모르면 배워야돼 계속 저어줘야돼 아 이거 아마 주방에서 이거 포장하면서도 그런 생각 드실거에요 와 이 사람 제대로 왜 포장하실까요? 이거 이거요 너무 찐죽 나는 너무 그 뜨겁고 이거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을 말해야지 응 네 커피 쓰고 깨버리면 어떻게 잡을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어 많이 뜨거우실 것 같은데 아유 이거 안될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와 지금 배가 3D가 됐어 이게 뭔가 이거 AI 아니에요 이거? 아니 지금 거의 3D가 돼가지고 배가 이거 지금 거의 3D 프린터기로 이거 저기 봤어요 여기 헬스장에서 짐볼 헬스장 짐볼이랑 똑같다 어 배불러 아이 나 아 다리 저리고 일어나기는 싫고 어 미치겠다 술은 취하고 집에 가고 싶고 아 술 존나 많이 먹었다 근데 진짜 평소에 술 안 먹잖아 와 750ml 막걸리 한 통을 그냥 나 혼자서 다 들이부으니까 이야 이거 쉽지 않네 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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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띵 고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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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바오 오늘 왜 이렇게 말썽일까 띵 띵 띵 고마오 와 몸에서 땀이 엄청 배출되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뭐 저 땀 1도 안났어요 와 너 개같이 땀난다 황기랑 온나무랑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작용을 해가지고 내 몸에서 지금 땀을 독소를 다 배출해 내고 있으잖아 응 빵이요? 빵 못 드실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빵 안 먹어나 빵 안 먹어나 어 지원아 흥련 한잔 드리자면 여기서 펌펌인데 마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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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쳐다보지 로날드 로날드 시 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VI 수도 시 시 시 가시죠 여기 계산 다 한거야? 계산해야지 가면 돼 빨리 계산해 얼마나 왔니? 9만.. 아 가만있어봐 한방오리백수 9만원 11만5천원으로 나온다 한방오리백수 9만원 찹쌀생주 18천원 하면은 10만8천원 거기다가 1만3천원 도토리묵 2만5천원 13만3천원 마을 쌔 쌔 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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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두 군데에 담아주셨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쓰이 탐탐해 뭐가 맛있냐 프라쿠칭을 담침지나 오케이, 알았어요 이 부분은 사실 너의 얼굴이 정말 나쁜 얼굴이 나한테 버려줘 나한테 버려줘 너 이름은 고영빈? 너의 이름은 정말 미카스틴 너의 뼈는 아주 작은 뼈 너의 뼈는 아주 미카스틴 너의 뼈는 내 뼈는 브루스 칼리파 아니 아니 내 뼈는 바틀크루즈 아벌레이션 내 뼈 미카스틴 제 뼈는 바틀크루즈 아벌레이션 덱에 пред톱으로 계산하고 와 청기신도 runiter stuff 시켜먹을 수 일단 아아 한잔 하자 기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기흥신들 좀 가라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다시 올게요 연주 좀 하고 계세요 연주 좀 하고 계세요 연주 좀 하고 계세요 소화가 좀 된다 시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Auch MARé 하 estratég nome사를di 하면 뭐 잘 Laughs 주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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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배불러.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아 배불러. 3시에 도착했으니까 식사시간이 1시간 40분이네. 무지하게 많이 먹긴 했네. 취기가 오르는 것뿐이 술이 절대 취하지는 않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못 그린 기린 그림이다. 대우로얄 뉴로얄. 고려고 교복은 고급 교복. 고려고 교복은 고급 교복. 고려고 교복은 고급 교복. 미션 성공. 블루틴 승리. 자기를 좀 더 줘. 뭐 너는 잘 살려줄게. 오이. 야 you. elaver. 그냥 가자. 예? 그냥 가. 그냥 간다고요? 저기 있어. 팔이 나던데요? 먹으면 3,000원이던데요? 바로 시켜. 원래 5,000원인데? 혈당 스파이크 오면 안 되니까 그냥 아메리카노 담백하게 먹을게요.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피고 또 지는 꽃잎처럼 달 갉은 밤 탐탐국 커피도 5,000원이 났데요? 지금 5,000원 이렇게 세일해서? 세일해서 3,000원 한 잔에. 미치지 않냐? 진짜 존나 맛있지 않아? 아침에 먹었어요. 이거 우리 저녁에 게임하면서 이거 끓여가지고 한국자씩 딱 퍼가지고 이제 딱 그릇에 담아가지고 게임하면서 이거 한 번씩 퍼먹잖아. 그럼 또 한 번 섹스. 몇 번 섹스. 몇 번 섹스를 하는 거야? 그렇지. 이게 은근히 9,000원이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두 끼를 더 먹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혈당 스파이크 팍 온다 근데. 약간 약간 졸린다. 네? 혈당 스파이크 지금 찍어가지고 살짝 졸려. 술 먹어서 그런가? 그게 맞죠. 혈당 스파이크가 아니라. 뭐 오늘따라 뭔가 행복해보여서 더 짠하게 느껴진다고? 고작 이런 거에 행복을 느끼는 내가 한심해보여? 이제 가시죠. 이제 커피 나올 거예요 이제. 오케이. 지금 나올 거예요. 오케이. 렛츠 겟이루 람보. 삐비비비비비비비. 후면 카메라로 전환. 괜찮아요? 응. 잘 찍어요, 여기야? 아니 아니 저기 찍어. 한번 보여드릴게. 응. 어, 잘 먹었다. 휴대폰 신이세요, 휴대폰. 쓰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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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컵이 나왔네. 어우, 너무 좋아.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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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마워 응 사장님 화장실 어디있어요? 화장실은 어디있어요? 2층에 1층 2층에 1층 팔로미 왜어리스 토일렛 죄송합니다 뭐하니? 커피를 한잔밖에 계산 안해 마 입구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형 좋은데 가샨냉 물결표 물결표 화장실 어딨어요? 건물 2층이에요 건물 2층이에요 네 너무 멀어요 저거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요 그냥 오줌 지를게요 큰일이 저한테 아니 큰일이 저한테 도움렛이 어디있어요? 도움렛이 2층 정말 멀쩡해 너무 멀쩡해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이런 상황이 아니오 도움렛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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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렛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안악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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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악네 어 여기여기네 어 코리아 코리아 남정례요 오케이 아 아 아 남궁정수 남궁정수 아 아 카즈 뭐 뭘 하라고요 남궁민수 카즈 남궁은 남궁ắc 오케이 아 주constru고 여기 admissions 저는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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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오줌 따러 왔다가 똥을 지르시나? 아니 아직도 싸고 있네 아니 지금 잠들었나 저기 소변기 앞에서 잠들었나 본데요 안 움직이는데 여기서 죄송해요 너무 많이 숨었어요 너무 많이 숨었어요 너무 많이 숨었어요 2리터 정도? 오 마이 고시 왜 나를 그냥 놔? 헉?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이 레스토랑은 한국인 남한산성 낙선제 아주 좋은 레스토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정말 멋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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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얼굴은 정말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 분은 한국인 브로드캐스트 자켓입니다. 브로드캐스트 자켓입니다. 자키입니다. 그 이름은 승인 코트입니다. 그 이름은 승인 코트입니다. 승인 코트입니다. 자키는 정말 맛있어. 맛있어. 젤키 브랜드 No.1은 코즈부입니다. 코즈부 젤키. 저는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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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아해요. 오 마이 가시.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오 마이 가시. 고마워요. 지오키 지오키. 술. 미친놈. 오 마이 가시. 미친놈이라는 질문. 고마워요. 고마워요. 러디레가 커피리야 맘 때리세요 컴백컴 커피리야 맘 때리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걸로 청라로테캐슬 청라로테캐슬 가자 너 청라로테캐슬을 알아요? 아, 알아요 하트 윤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당신의 발음은 아주 훌륭하십니다. 혹시 어느 나라 출신이십니까? 영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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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술 마세요 오케이 브루트 캐스터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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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가이즈 아임 음 진짜 끄라고요? 에이 가이즈 바이바이 땡큐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안녕하세 어이 기무찌 안녕하세 안녕하세 오 입막이 안좋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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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땡기 먼저 아세요? 걸리는 시간 보세요 2시간 28분? 시발 2시간 28분? 낯을 놔 낯을 놔, 한국어 한국어를 이해하지 않아 오 마이 가시, 러시아 워 백숙의 대가가 이거예요 와우 거의 부산인데? 왔다 갔다 부산급인데? 부산 편도급? 올 때 1시간 반 걸렸지 4시간 걸렸어 갈 때, 갈 때까지 다 포함 4시간이네 미친 대구급이네 잘 먹었다 근데 근데 먹자마자 바로 차 타니까 되게 안 좋다 노맨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네 여기 좀 뭔가 좀 멀미 날라 그런다 그럼 Tums & Tums, 이 커피가 매우 아메리칼 너무 맛있다 오세요. 챙겨오길 잘했다. 와 챙겨오길 잘했다 이거. 와 진짜 소아 짱 잘 된다 이거. 에사비? 에사비. 에어볼. 클룩. 차트 체리. 에어볼. 시이. 시이. 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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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볼. 나 졸려 나 차에서 잘래. 에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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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볼.